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경영 프로세스 통합 7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어 저희들 7주 동안 이 생성형 AI 특히 그 라지 랭기지 모델을 어 이용해서 다양한 지금 실습을 하고 있고 이제 실생활에서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어 방법에 대해서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 좋은 기회가 되는게 어 알기만 해도 여러분들은 어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어 먼저 빨리 사용하는 사람이 그냥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자꾸 응용을 하고 확장해 가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어 기회를 만들 수 있고 또 차별화된 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 너무 어 겁먹지 말고 어 그때 그때 학습을 해서 이것을 내 일상에서 내 전공의 내 진로에 어떻게 활용할까 자꾸 고민해 보는 어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인공지능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 구글의 제미나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서비스가 상당히 흥미로워서 좀 소개를 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소감이 참 상당히 흥미로워 가지고 또 좀 정리를 해 보았구요 어 그 다음에 그 클로드 함수로 우리가 구글 클로드 포 시트에서 그 클로드 함수를 가지고 어 지난주에 다양한 실습을 했는데 이 클로드 함수를 뜯어보면 조금 더 어 어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함수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클로드 함수 뿐만 아니고 클로드 메시지 라는 어 함수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클로드 프리 이라는 함수는 요즘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과거에 썼던 함수 라서 일단 적어 놓기만 하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어 어 이 소감을 들어보니까 더 많은 예제들을 어 실습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어 또 실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함수 및 기본 프롬프트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간단한 질의 응답을 하는 예제 그 다음에 정보를 추출하는 예제 그 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를 어 삭제하는 예제 또는 어 비식별로 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을 해주는 챗봇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프롬프트 체이닝 이라는 방법을 또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시트 상에서 진로 상담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수 방향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늘 수업에는 어 대면 수업에서는 이거를 또 실습을 하고 플러스 활동이 있는데 활동이 어떤가 하면 제가 다양한 예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생각이구요 어 여기 여러분들 활동을 통해서 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이디어 어 예제 아이디어 우리가 클로드 포시츠 를 이용해서 어떠한 예제를 만들어 볼 것인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예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에요 지금까지 지난주 이번주까지는 예제를 제가 만들었죠 어 근데 이제 이 예제 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팀별로 100개 예제를 만들겠다 100가지 종류 여러분들이 이 정도 예제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너무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스에 보면 뭐 이것을 안갈아 치면은 어 뒤쳐질 것 하는 이것은 뭔가면 에이아이 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에이아이 이고 그 중에서도 생성형 에이아이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 생성형 에이아이가 나오고 나서 어 정규 학위 과정에서 대학에서 어 정말로 빨리 배우는 학생의 어포로 포함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구요 어쨌든 이 수업을 통해서 경영 프로세스 통합을 좀 다른 접근 방식으로 우리가 어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은어에서 그 제너레이티브 에이아이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렸습니다 요거는 좀 볼 필요가 있는게 네 이렇게 정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에이아이 파운데이션 모델 라지 랭기지 모델 채치 bt 뭐 이런식으로 정의를 내려놨으니까 이 용어가 막 혼용되서 사용됩니다 이 용어가 혼용되서 사용되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해서 이 용어를 구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막 혼용해서 쓰는데 그죠 라지 랭기지 모델 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들 소프트웨어 개발도 여러분들 개발이 너무 힘들었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개발자들 70%가 그죠 어 에이아이 코딩 도구를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이아이 코딩 도구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볼 필요는 있다 여러분들 그래도 경영 정보 정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누구라도 코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딩에 대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5명 중 4명이 에이아이를 도입했을 때 업무 성과가 향상되었다 그 다음에 5명 중 3명은 업무의 즐거움이 증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안쓰면 손해보는 시대죠 그죠 에이아이를 안쓰면 손해보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이 얼마 전에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첫날 그 한 행사에서 에이아이 에이전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에이아이 에이전트 그래서 어 구글 자사 제품에 이제 에이아이 에이전트가 이제 다 들어갈 것이다 클라우드면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면 데이터베이스 어떤 분야든 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어 얘기를 했구요 데이터베이스 수업시간에 들어봤겠지만 내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제 대화형으로 만들 수 있게 되고 쿼리 sql 도 대화형으로 작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 그 보스톤 다이나믹스 라는 로봇 회사 인수 했잖아요 그중에 이제 그 로봇 이름이 스팟 인데 스팟을 택배 배송에 이제 투입하겠다 활용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로봇이 협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시대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곧 올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큐라는 서비스 지난 우리가 수업 시작할 때 큐라는 검색 엔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생성의 AI 기술을 활용해서 더욱 똑똑해진 네이버 검색 결과를 만나보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얼마 전에 이 큐 검색 엔진이 좀 개선된 큐 서비스를 베타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가 볼 거구요 그 다음에 국가 차원에서도 이제 생성형 AI 를 활용하는 사업을 지금 115억 원 들여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회사에서 생성형 AI 를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라는 수요초와 생성형 AI 기술을 부여하고 있는 공급기업을 협업을 해서 활용하는 사례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남 인가요 여기가 어 제조 특화 초고대 AI 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본 모델이 있으면 그죠 라지 랭기지 모델이 있으면 여기에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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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제조와 관련된 질문이 올라오면 여기에서 제조와 관련된 답변을 해 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답변이 오면 여기로 기본 모델로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와 관련된 데이터를 올려서 파인 튜닝 하겠다 이 말입니다 파인 튜닝 미세 조정 해 가지고 그죠 자신의 비즈니스 목적이 맞게끔 이제 활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이 계속 커질 겁니다 이게 뭐 제조면 제조 의료 뭐 의료 유통 이만 유통 뭐 금융 이면 금융 이런 식으로 이 라지 랭기지 모델을 기반으로 위에 파인 튜닝을 해서 그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이런 이제 어 비즈니스 이런 이런 기술들이 아주 뜰 겁니다 근데 요게 이제 라지 랭기지 모델 중에서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클로즈 된 클로즈 모델이 있고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오픈 소스 에서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어 파인 튜닝을 하고 파인 튜닝 한 이 것을 가지고 웹 인터페이스를 씌워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서비스를 하는 뭐 이런 식의 모델이 비즈니스 모델 이런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 일자리가 많이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 생성형 ai 가 좋은 것도 있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대회가 생기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ai 가 중산층 재건 을 돌 것이다 어 기존의 어 정보화 로 인해서 그죠 ai 중산층 층이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는데 ai 가 오히려 중산층 재건에 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기회 입니다 그래서 기회에 여러분들 어렵지만 ai 라는 것이 생소하지만 어 이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래서 익숙한 게 그죠 어 익숙하게 익숙하게 되고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재미까지 곁들인다면 그죠 익숙해지고 재미있어지면 자꾸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 먼저 쓰는 사람이 전문가 구요 많이 쓰는 사람 또 전문가가 되고 그죠 아 재미까지 드리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따라오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글 재미나이 그 어드밴스를 이제 제가 좀 구독을 했습니다 보니까 뭐 구독한 이유는 일단 두 달 공짜 랍니다 두 달 공짜 그리고 우리는 또 새로운 기술을 자꾸 어 배워야 하고 익숙해야 하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료로 재미나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나이 어드밴스를 가입하게 되면 월 29,000 인원인데 뭐 울트라 1.0 울트라 모델 어 사용할 수 있구요 이게 지금 가장 강력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의 최신 성능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업무를 어 위해서 이제 설계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지메일 하고 독서 하고 뭐 그 이상의 것들하고 또 연동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시트에서 구글 시트에서 구글 시트에서 이게 지금 이 재미나이를 어떻게 쓰는지를 궁금해 가지고 사실 가입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글 시트에서 이제 재미나이 에스크 재미나이 기능이 아직 포함되지 않은 것을 제가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유료 버전을 어드밴스버전을 사용하니까 이렇게 연동이 되더라구요 구글 워크스페이스 라든가 지도 라든가 뭐 항공편 검색 이라든가 구글 호텔 이라든가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동이 되더라구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설정에 가서 내가 확장 프로그램에 활성화를 이렇게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지메일 드라이브 독스라든가 이런 것들과 어 연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보시면 질문을 보시면 제가 올리브 나무를 키우는 법 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유튜브를 검색을 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제가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구요 연동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도 구글 맵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거리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 이제 여기 구글 콜랩 이라는 서비스에 가보면 이게 이제 파이썬 코딩 개발 환경인데 주피터 노트북을 클라우드로 구현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가보시면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생성 이란 말 보이나요 AI 로 코드를 생성 하세요 생성 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더 하는 파이썬 코드를 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코드가 생성 되죠 그죠 그리고 실행 1부터 10까지 더 하는 코드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어 개발 도구에 이렇게 어 코드를 생성해 주는 기능이 들어왔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콜랩 AI 를 클릭해서 여기에 이제 어시스턴트가 이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도구가 들어왔죠 여기서 소수를 판별하는 파이썬 코드를 어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소수 예 질문을 찾으면 되나요 다시 그러니까 1부터 46까지의 숫자에서 5가지 이렇게 해주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해 볼까요 생각 중입니다 했더니 자 1부터 46까지의 숫자에서 이렇게 해주는 코드가 하나 생성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됐구요 그 다음에 요거를 복사해서 할 수도 있고 요거를 오른쪽으로 추가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가고 이것을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섯 개 이렇게 이런 이제 기능들이 다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종류 이게 두 가지 세 가지 방식을 다르게 다른 방식을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까지 됐다 라는 겁니다 재미있죠 그죠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6주차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감을 보니까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죠 재미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실습을 통해 익숙해지고 있다 요거 제가 재미나이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 답변을 요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엑셀도 배우고 클로우드 배우고 인공지능 활용하는 방법 배우고 프롬프트 작성하는 거 좀 배웠고 요거는 하지 않았는데 이것도 정리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 기회를 확대해 달라 다양한 예제 소개해 달라 응용 능력 향상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수업을 조금 더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오류 해결은 뭐 한번만 도와주면 대부분 해결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의 새로운 가능성 경험했다 그죠 긍정적 변화가 시작됐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참여해야 돼요 그냥 듣기만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자료를 만들 거고요 실습에 필요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참여를 하면 충분히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며 전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재미있는 학생이 어디에 있었는데 실제로 또 파이슨 코드를 만들어서 웹페이지에 있는 이것에 대해서 그 자료를 수집하고 ppt 파일로 만드는 예제를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포함해 봤고요 어떤 한 친구들이 이렇게 또 아이디어를 제시했는데 요거는 같이 토론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실에서 어려움을 AI 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례들을 또 본인의 사례들을 이렇게 깨알같이 정리했고 이 친구는 많은 걸 깨달은 것 같아요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긍정적 감정보다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AI 를 봤는데 그죠 채찌 ppt 조차 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쵸 잘 사용하지 않으면 뭐 손해보는 것은 나고 그죠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는 생성의 AI에 대해 알아가고 활용해 보는 것이 즐겁고 흥미롭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행이고요 그래요 생성의 AI와 인공지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싶다 지금부터 배우면 전문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사용하고 적용하면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차별화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클로드 함수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프롬프트만 넣은 예제만 있었는데 사실은 이 클로드 함수에는 여러가지 속성들을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프롬프트 놓고 여기는 모델을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라지 랭기지 모델은 딱 모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가지 모델이 있고 모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잘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클로드 같은 경우는 둘에 여섯 개 정도의 모델이 있어요 근데 이 채찌 ppt에 가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모델을 선택을 해서 모델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성능이 좋은 모델에 던질수록 좋은 답변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에 던지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또 우리가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역할 지정할 때 그 다음에 기본 정보를 제공할 때 이 시스템 프롬프트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퍼레처라는 값이 속성이 있는데 이것은 무작위성 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객관식이라든가 분석 작업 어떤 정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작업에 대해서는 0으로 우리가 수렴하게 해 주면 되고 어떤 정답이 없는 아이디어 성격의 경우는 1에 가까운 숫자를 넣어 주면 됩니다 0.1, 0.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숫자를 여기다 0부터 1 사이에 값을 넣어 주면 된다는 거고요 이 맥스토큰이라는 것은 모델이 출력하는 총 토큰 수 출력해 내는 글자 수를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모델에서 텍스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 중지하는 텍스트 문자열을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로드 함수에서 API 키를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게 예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롬프트를 이렇게 사용자 프롬프트를 넣고 이 모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온도는 0.2 정도로 하고 토큰은 한 50개 정도로 잡고 이 단어가 나오면 멈추라는 거고 API 키는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클로드 메세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똑같고요 여기다가 클로드 메세지는 유저 어시스턴트의 메세지를 동시에 포함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좀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시뮬레이션이라든가 프리필드 클로즈 리스판스에 유행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파란색이 좋은 이유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을 때 어시스턴트는 파란색이 좋은 이유는 하면 이 다음에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 단어와 연결선 상에서 답변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내가 원하는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프리필드 텍스트를 넣는다는 거죠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습 자료를 좀 이따가 따로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기본 프롬프트 복습을 하고요 이때 이제 이렇게 모델을 선택하는 것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델을 추가 바꾸어 가면서 값을 한번 비교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 추출 실습이죠 정보 추출 지난주에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이메일을 추출해 보시면 이메일 주소를 가져오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유저가 그죠 이렇게 프롬프트 작성하고 데이터까지 넣죠 그죠? 그리고 어시스턴트 이렇게 넣어주면 지금 이렇게 이메일만 추출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식별 정보를 이제 삭제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예제를 주는 거죠 텍스트에 대한 출력은 리스펀스는 이렇게 비식별화 된 결과를 이렇게 학습을 러닝을 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예제를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죠? 개인정보에 대한 이름과 전화번호를 인식을 하고 이렇게 비식별화를 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 상담해 주는 챗봇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프롬프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공부해 갈 건데 진로 상담에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우리가 만들고 이걸 가지고 어 질의응답을 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습을 해 봐야지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체이닝 프롬프트라고 해서 프롬프트 결과를 다음 프롬프트와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 기간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세 가지 나열하세요 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 넣는 겁니다 다시 체인 연결 시키는 거죠 날짜와 사건의 목력을 다음과 같이 형식에 어 하나씩 한 줄에 하나씩 넣어 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 여기에 다른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 연결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가진 어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 7주차 대면 수업은 이 클로드 포 시츠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겁니다 이건 팀 단위로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라든가 취미라든가 전공 등의 분야에 상관없이 어 분야에 상관없이 주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조별로 조별로 아이디어 100개를 만들겠습니다 예 아이디어 자 이거는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예요 브레인스토밍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의 어 원칙은 알죠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거나 유치하거나 상관없습니다 일단 100개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비판하지 않습니다 시시하고 유치한 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냥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어 이 엑셀 시트에 와 그 생성형 AI API LLM API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좋은 우리가 어 기능을 알고 배웠으니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20개를 또 출연해고요 또 투표를 통해서 5개로 출연할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어만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구현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안 해도 되고요 구현은 간단한 간단하게 예제를 한번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이거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이제 실제 예제를 만드는 것은 개인이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과제로 주겠습니다 아이디어는 팀이 만들고요 다섯 개를 만들었으면 다섯 개의 각각 아 실제 실습 예제는 개인이 만들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고사는 이제 AI 뉴스 관련 AI 관련 기사와 해서 질문 한 개를 만들어 보겠고요 주차별 수업 내용에 대해서 또 질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프로세스 통합 이라는 교과목인데 여기 이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을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과연 우리가 배운 실습 AI를 라지 앵기지 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금 그죠 그 다음에 생성 AI 활용과 관련해 활용 아이디어 그 다음에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는 어떤 그냥 정답만 외워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요구할 겁니다 그렇게 대면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이걸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